보공 17% 차이재다 공격력 차이하고 비교 35 40 30 12 9 9 하고 40 39 12 9 12 보공 17% 차이의 공격력 9% 차이 어떤게 더 세냐 다시 간다 자 일단은 40 30 9 보공 17% 높은걸로 꼈다 2250억 다음 다음엔 박무가 2% 더 높은거 간다 무구리요 제로방각 50 들어올거 생각하면 보공 쓰는 것이 더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막상막한데? 312회였어요 막상막한데 그냥? 여기에 살짝 높은데? 4억은 높은거 아니야? 2255가 아니었어? 야 이거는 어떤걸 껴야되나요? 파티 시너지 파일에 플래그가 깔린다는 점 그 다음에 직업별로 들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직업별로 들어간다는 점 나 혼자 갔을때는 비슷하다 하지만 같이 들어간다면 별보공이 더 좋을것이다 요정돈가 어떠세요? 제 생각 맞나요? 혼자 들어가면은 비슷할것 같고 혼자 들어가면은 비슷할것 같고 같이 들어가면은 요게 낫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치?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